이번 디자인 유출건으로 너한테 징계 내려왔어. 현대 씨한테요? 예. 이번에도 물류부요? 운전기사 최희상 차 니가 운전하래. 뭐? 아 기막혀. 말도 안 돼. 운전기사를 시키겠다고요? 그래. 운전기사 너무한 것 같습니다. 두고 봅시다. 운전기사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회사를 그만둘지. 내기할까요? 난 운전기사를 한다고 그럴건데. 난 디자인 유출한 적 없습니다. 내가 일반 직원 억울함까지 들어줘야 됩니까? 현대 씨 억울한 건 감사실에 가서 얘기해요. 그래서 나더러 운전기사를 하라고요? 대리기사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운전실력은 좋을 테고 회장 운전기사로 김현태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요. 김현태 씨 선택에 달렸어요. 아... 김현태 씨 주변에는 뺑소리가 많아서 내가 더 위험하려나. 김현태 씨... 김현태 씨... 김현태 씨...